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아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지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세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 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헝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짜여 우리가 자유롭게 들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므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므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야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도를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여인은 가늠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죠. 그 유대 사회에서 정말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려온 진짜 목적은 그 여인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길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연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이 평소 보았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귀해보면 가늠한 여인을 아마 용서하라고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보다 율법을 무시하게 되고 유대의 전통을 깨뜨리는 자가 되니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가 참 악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여인을 돌로 던져서 쳐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 말씀에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과연 예수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서 그곳에 몰려왔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속을 들여다봅니다.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말하죠. 그래서 바리세인과 서기관은 물론이고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궁금해서 왔던 노인들, 어른들, 청년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둘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서 도를 들 자격 있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에 누가 남았습니까? 9절 하반절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정말 그곳에 죄가 하나도 없어서 여인에게 던질, 여인을 칠 그 돌들 자격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까? 한 분이 있으셨죠. 바로 여인과 단 둘이 남은 예수님. 어떻게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시니까요. 혹시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휴, 그 여인 참 불쌍하다. 유대사회에서 그 걸리면 돌맞아 죽을 수도 있고 매장당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죄의 현장이 발각돼가지고 너무 불쌍하다 생각하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가리고 싶어합니다. 아담과 하하가 그랬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니면 속해 나눔방 식구들에게 내 죄가 들키지 않으면 정말 성공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돌을 맞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수많은 돌들이 우리에게 날라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깨뜨리는 돌 내 심령에 죄책감을 심고 수치심을 심는 돌 그리고 사단의 그 정죄의 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돌들이 날라오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주님이 만약에 던지실 돌이 있으시다면 그 예수님이 죄인된 자에게 던질 정죄와 심판의 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돌을 들 수 있었던 그 주님께서 돌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을 정죄하고 고발하던 이들이 다 떠났는데 그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돌을 들 자가 아무도 없다. 나도 돌을 들지 않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한다. 그러니 너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 가운데에 무너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스스로 자신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죄에 넘어지고 또 습관적으로 짓던 죄에 무너질 때 아무도 날 정죄하지 않는데 스스로 나를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에 마음이 묶여버리죠. 그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논문을 썼는데 주제가 청교도 존 오엔이란 사람의 죄와 은혜의 사상을 이해하는 그런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는 철도 없고 젊은 신학생일 때니 그 젊은 신학생의 기계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논문을 써보자 말도 안 되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쓰는 게 점점 힘이 드는 거예요. 나의 작은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죄에 관한 논문을 쓰고 관련된 책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찾아야 되고 또 생각을 정리해야 하니 괴롭더라고요. 주님은 죄 없는 자가 써라 하신 적 없는데 저는 너무 그게 괴롭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 쓰겠다 마음 먹었던 다짐이 우리 교회로 좁아지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친한 친구들로 좁아지고 또 얼마나 제가 낙심이 되면 친한 친구에서 그래 이 논문은 그냥 나를 위해 쓰자 나 한 사람만 남더라고요. 결국에 죄 하나 이기지 못하는 저 자신을 향한 정죄감에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낙심이 되고 완전히 의지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게 한 말씀을 붙들고 제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많이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정말 제게 복음이었던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죄 가운데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낙망만 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하셨으니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것이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고 이걸 붙잡고 논문을 완성한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깊었었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의 죄가 드러난 것이 불쌍하고 불행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진정 복된 일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나는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는데 그런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구주를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구주를 만났으니까요.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죄인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정죄의 돌을 던지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또 그 사망이 던지는 수많은 정죄의 돌을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죠. 죄 짓지 말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수치스럽고 우리의 부끄러운 죄도 바라보아야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되셔서 우리가 맞았어야 할 수많은 정죄와 사망의 돌을 대신 다 받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용서하기 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죄를 이기고 싶은 열망이 자라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를 향한 시선이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모습 어떠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붙들기 원하는 것은 진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12절부터 예수님과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세인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세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합니다. 그 30절까지 쭉 예수님과 바리세인들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셨을 때 바리세인들은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묻고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시다 말씀하면 바리세인들은 그럼 그 아버지는 또 어디 계시냐 이렇게 옥신각신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32절에서 주님이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 바리세인들이 또 반문을 합니다.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바리세인들이 우린 종된 적 없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숱하게 다른 민족의 종 되었던 연약한 민족이었잖아요. 종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들 마음 안에 그러한 사실보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이 너희를 진정 자유케 할 수 없다. 오직 나만이 진리만이 너희를 진정 자유케 할 수 있다. 여러분 바리세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선민 사상이 젖어 있었어도 그들인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교회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그 구원의 은혜도 많이 누리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삶에서 누리고 있는가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작은 죄도 쉽게 무너지곤 하죠. 이유가 뭘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 되신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일관성 있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진리 그 자체이시라고 그런데 그분이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지요.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그 주님만이 진리 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자유가 내 삶에 누려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진리 되신 그 주님께 온전히 시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통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진리 되신 주님께로 향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의 전기를 보면 그가 회심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오랜 기간 그것으로 씨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집 근처에 있던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정말 옷차림도 남루한 어느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그날 본문이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돌이켜 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는이라 였어요.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은 단순합니다. 내게 돌이켜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바라보는 데는 아무런 수고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대학에 가야 바라보는 법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멍청한 사람이라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바라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후에 설교자가 스펄전을 지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매우 비참해 보이는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오. 그저 바라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살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 스펄전이 한 단어에 그의 심령이 뒤집어지는데요. 바라보아라.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정말 믿음의 눈 열어 진리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오랜 기간 그의 심령을 덮고 있었던 어둠이 다 떠나가고 주가 주시는 참 자유가 그의 삶에 임하게 돼요. 완전히 그날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엇이 나로 알금 늘 무너지게 만들고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 흘러가게 하고 나로 알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로막고 있으신가요? 죄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참 진리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결코 죄와 세상과 육신의 노예된 자로 이제는 살아가지 않아도 될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정말 붙들며 다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설교자의 말처럼 그러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리로 인하여 우리와 늘 함께 되시는 그 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죄와 영적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참 자유를 맛보한 우리는 그 놀라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11절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혹시 마음에 나를 향한 정죄감이 너무 가득하고 또 낙심하고 상한 심령에 묶여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에 제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죄로 인한 좌절과 심령의 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힘든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입을 열어 죽게 고백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무거운 이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묶임과 막힘을 풀어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날 사랑하시고 나를 정죄치 않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시려 나를 대신에 죄가 되셔 십자가에 날리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 되신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의 막힘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이 눈이 바뀌게 하소서 하나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하소서 하나님 진리 되신 주의 스크리스트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주가 나를 사랑하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가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사랑 가운데 이 한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마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회복시켜소서 상한 마음을 풀어주소서 우리의 영적인 묶임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적인 묶임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진리로 우리가 서게 하소서 하나님 진리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과의 막힌 담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완전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 자신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러한 마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완전히 덮으시고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소서 내 심령에 참 기쁨과 평안과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새벽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3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든 진리 대신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진리 대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죄와 세상과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참 자유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을 한 번 부르지 값이 말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진리 대신 날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와 세상과 자아에 묶이는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오 하나님 진리 대신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 대신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바라보는 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이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 자유와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참 승리가 있게 하소서 참 기쁨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자유가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영적으로 묶여있고 하나님 죄의 문제로 낭망하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에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네가 있다며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찾아가 말씀하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잡고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더 이상 죄의 하나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자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주와 함께 걸어가 살아가리 놀라운 삶의 승리와 기쁨이 우리 하나님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감당하라 하신 것을 감당하고 받으라 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 은혜와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 은혜의 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 현장과 홀라인에서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마다 주가 친히 인도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기도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열어주소서 아멘